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뒤 역대 광주, 전남 사전투표를 살펴보니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전체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사전투표를 통해 표를 행사해 왔습니다. 내일 새벽 6시부터 광주 96곳, 전남 298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.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. 내 삶을 바꾸는 선택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 뉴스세븐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